궁율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궁율이 여긴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옛날에 순례자들이 성지를 순례하면서 다음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나이큐리에 엘리에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이큐리에 엘리에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성지 순례하면서 이것을 계속 호흡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큐리에 엘리에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알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궁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누가 보건 10장 2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가 듣고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누가 보건 10장 26절에서부터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은 글자를 읽고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각자 각자 어떻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더욱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29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어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윈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있었고 그 사마리아인이 다른 제사장이나 레윈보다 더 의로운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궁유리여김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호 포이에사스 토 엘레오스 메타 아우투 그래서 이 엘레오스, 궁유를 베푼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서 궁유리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궁유리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은 단순한 궁유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다 사랑하는 것. 결국 이 궁유를 베푼다라는 것은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궁유를 베푼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궁유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이 궁유를 베푼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가운데 뛰어난 점,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맡겨놓고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받고 교회에서 회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건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여라는 것은 여기서 에피스파타라고 해서 주인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열 사람이 갔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열 사람이 다 주인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한 사람은 열 사람 중에 몇 명이었다? 한 사람이었다.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15절에 보면 그가 자기 나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던 것이에요. 큰 기쁨에 젖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께 극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함께 봉도화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열 사람 중에 단 한 명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궁율받지 못할 자가 궁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유를 받을 수 없는 자를 궁유를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궁유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아가게 될 때 그 크신 궁유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접경기억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분들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떡을 가래떡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가래떡을 나눠주면 이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로 소독을 해서 비닐로 진공포장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6개월에서 1년까지 그들은 북한 사람들이 냉장고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어서 기차도 넘치는 판에 냉장고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없으니까 다 썩잖아요.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한국에서 옛날에 저희 중고등학교 때 세진 컴퓨터라고 유명했어요. 그래갖고 도시마다 없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사장님이요. 그 사장님이 거기 가서 떡집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그 떡을 나눠주고 있는 거죠. 공안들이 그를 막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기쁘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최근에 북한 사역하고 있는 분을 보니까 USB에다가 영화를 한 편을 해서 나눠주더라고요. 거기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나눠준대요. 그 국제시장을 보고 청년들이 그렇게 문대요. 국제시장을 보고 국제시장 보셨어요? 저도 중간에 보다 말았는데 옛날 박정희 시대에 파병당하고 파독 나가고 그런 옛날 이야기예요. 그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과 똑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한 60년대, 70년대 일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한 2008년도인가요? 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중국에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이름이 뭐냐면 로버트 박이었어요. 저한테 계속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동이 안 와요. 안 간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중국을 가서 북한 접경지역에 갔다가 북한으로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북한으로 걸어서 들어왔는데 북한에서 끌려왔고 모진 고통을 당했어요. 선고문을 당해서 반 미치광이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겨울에 이 두만강을 걸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얼었으니까 자기 그 두꺼운 이 파카가 엄청 비싼 건데 그거를 조선족에게다 주고 맨몸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왜요? 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들어간 거죠. 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냐면 북한의 그 인권의 실상이 드러나고 그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결국 구출이 됐습니다. 한국인이지만 영어밖에 못해요. 우리가 북한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강도 만난 자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탈북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개성공단은 거기 노예공단입니다. 그들은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문 닫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남한에서 월급 주는 것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 북한 정부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돈을 받지 못하고 북한 정부한테 배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급받는 거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 자비한 자 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의 머리에 의해 사랑의 숙불을 올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또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극률하게 여길 것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눠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친절한 것 이것은 부드럽다 온화하다 좋다 라는 뜻입니다. 까칠한 성격이나 남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 영적으로 신나라는 성격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로 하여금 가장 그리운 달콤함이나 가장 열렬한 부드럽고 따스한 감정이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탕자가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서 아 죽고 싶다 이런 마음에 들 때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알렐루야 아버지의 하인도 이렇게 비참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난번 집회에 순천 출신 목사님 오셨죠?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이 동신이가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죽인 자를 입양해서 친아들로 삼았죠. 할렐루야 아멘 왜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문등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니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옆사람이 잘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속담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 이거 좋은 뜻이다. 사촌 땅에 가고 비료가 없으니까 응가를 해주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뜻은 시기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왜 기뻐하지 못하나요? 왜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기분이 나쁜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앞일이 열리고 그들이 결혼하고 그들이 모든 잘 되는 일이 벌어지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어요. 주변에서 요셉이나 아니면 매영이나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면 되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 살짝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돼야 더 좋은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세상은 요지경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그거는 몰라도 어쨌든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게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그들을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여줄 수 있을까요?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를 시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와갖고 와 우리 딸이 우리 모세 목사님보다 더 이렇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뻐해야지. 기분이 나빠서 씩씩거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 딸이 저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뻐서 싱글벙글 해야지. 맞죠? 싱글벙글 해야지. 아이고 기분 나빠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삐짓이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커질 때 그 사람을 우리에게 품게 될 때 우리가 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바로 시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우리 한 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잘난 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잘난 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별명이 뭐냐면 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뭐지만 똘똘이 스머프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원주에 있을 때 이게 좋은 뜻인가 나쁜 뜻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잘난 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아름다운 구절이나 좋은 구절은 제가 이렇게 외워놨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제가 그 말을 인용을 했어요. 몇 페이지 누가 썼다 거기에 이렇게 있다 그런 거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도 창세기를 원어로 외워갖고 사람들한테 외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원어를 외우고 있다. 설교할 때도 원어를 외워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잘난 채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지 내가 잘난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돋보이기에서 잘난 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정제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혹독하게 판단하면 안 되고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이 이게 합당하는지 그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으로 여겨서 곧바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나는 누가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말하는 것을 경솔하게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말하는 것도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그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고 그것을 여러 번 돌아보라고 할 것이다. 아멘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한 번 생각해 보고 더 심사숙고하고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사랑은 어떠합니까? 크게 한 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난 채 하는 것은 교만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땅히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이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 못지않게 똑똑하고 잘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세상을 경험해보고 부딪혀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존많은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존많은 게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지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 안에 문벌 좋은 자 그 잘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형제한테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형제한테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나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의미예요. 그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예의없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기분상하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맡은 목을 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합니다. 아멘 예의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어떻게 잘 자라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의 바른 태도이다. 모든 드러나는 행동에 있어서 항상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태도이다. 아멘 가끔 우리 예의가 막 버릇없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의야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게 돼. 그리고 도를 지나치면 또 이제 체벌이 가는 것이죠. 전번에는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난 기도하기 싫어. 그래요. 기도하기 싫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난 기도하는 거 싫어. 제가 기도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마. 저기로 들어가. 안방에 놨어요. 절대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멘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기의 일시적인 유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소동과 고모라의 그 물자를 탐내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금이나 은이나 물자를 탐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 청년이랑 가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지갑에 꽤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갖다 주고 왔습니다. 왜요? 양심을 더럽히기가 싫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왔어요. 왜? 별로 감사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가게 되실 바랍니다. 스위스 어느 기차에서 누가 금을 놓고 내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3키로의 금괴를 놓고 갔답니다. 얼마일까요? 도대체 이따만한 금 바 를 놓고 갔어요.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쯤 되어서 어느 동사무소 앞에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훔쳐 간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갖고 받았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훔쳐 간 거예요.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잡혔어요. 왜요? 자기의 이름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왜요? 하늘에 선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 하면서 제가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 자신의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한테 마이너스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상이 깎여. 우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와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제가 지옥에 떨어지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큰 트럭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뛰어가는 것이에요. 아이를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트럭이 오는 것을 몰라서 뛰어가는 것입니까? 그 시간이 위법이라는 것을 몰라서 뛰어가는 것입니까? 생명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소중함 자기 자신보다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소녀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낚시하고 있는 세 명과 한 여인이 네 명이 그 한 소녀를 구원했는데 네 명은 다 죽었어요. 한 명은 살리고 네 명은 죽었어요. 그 한 명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래에 요즘 시대에 사람이 옆에서 죽어도 눈을 감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어.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사마리아인의 법에 저촉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성경 말씀은 세상 법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살려야 살려야 되는 것인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도리어 그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사랑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쉽게라는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쉽게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보면 그들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들은 각자 헤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화를 내서 서로 싸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신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러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저는 저는 이 구절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바라보고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게네토운 파록수스모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분노의 파록수스모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40절에 4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여기서 바울은 신라를 택할 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분노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떠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분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맞죠 바울은 이 문장에서 어떤 것이냐면 이 바울은 분을 품지 않은 것이에요 분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부탁하고 교회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은혜를 부탁하고 떠난 것이에요 3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가 이 여행을 전도행을 갔습니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도망간 사람을 다시 전도팀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주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주장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어요 올바른 것이었어요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은 분노에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함께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온갖 분을 낼만한 일을 가로마가 억누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은 분을 낼만한 일들을 가로막아서 억누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이 수많은 악한 것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고 귀를 가지고 있는데 뉴스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심령이 상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눈과 귀와 감각을 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눈을 빼버리고 살 것입니까 눈을 빼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을 한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것입니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이 누군가에 막고 있고 또 누군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울 로기 제타이 토카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생각한다 라는 말이 로기 제타이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거나 듣는 행위 우리가 무식적으로 처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악한 것을 봤어요 그럼 악한 것을 가지고 더 추론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뭐가 있을까 더 악한 것 더 악한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음란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 더 음란한 것 더 음란한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더 거짓말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더 거짓말 더 거짓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면서 악한 것을 볼 수 있지만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게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우리 머릿속으로 자꾸 추론해서 자꾸 추론해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상상하는 모든 것을 뿌리치에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시기심 악한 추측 악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 태도를 없애버립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고 열려져 있으며 의혹이 없습니다 사랑은 꾸며될 필요가 없고 악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불의 안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고통을 당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범하였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원수들이 넘어졌을 때 그것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반대파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하했습니까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 잘되었습니다 저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저들 가운데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주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그가 밤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오의 증손 고아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의 진화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하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여하의 총회 이것은 카할이라고 하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공교회 스스로 높이느냐 나사 높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 명이 지휘관 250명 분수에 지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분수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성경에 분수에 맞게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표현들이 성경에는 엄청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숙이 16장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모든 생명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들을 거슬려서 250명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을 그냥 다 하루에 열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극률이 여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장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의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키메 그 회중들이 결국 250명이 삼킴을 받았어요 34절 35절 봉도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의심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났더라 아멘 여기서 백성들은 누가 죽였다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는 것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민숙이 16장 44절 45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이제 회중을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이 회중이 그 마음의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면에서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극률함을 제거하도록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전북 호남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대하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6절부터 4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고 회중에게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의 그 분노를 우리가 잠재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따라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가 아니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와 공평함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고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도 잘못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평화와 호의를 증진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와 그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괴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싸게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7절 7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우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우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우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게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증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누구의 지팡이가 그 법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가 극율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극율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팡이에 지팡이에 우미돋고 순이 돋아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아론의 쌍란 지방에는 일곱 촛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예요 일곱 촛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살구나무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곱 개의 살구나무 가지 그래서 거기서 빛을 비추는 것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흥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성내지 않고 전도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파는 성소에 있는 두 열두 개의 무교병을 두 개로 나누어서 쌓았는데 그 열두 개의 무교병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니까 열 개의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열두 개의 개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 믿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슬 같다고 하고 꿀 같다고 했습니다 이슬이 상징하는 것은 티없이 맑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소에 있는 이 매노라 일곱초대와 그리고 떡상에 있는 포도주와 또 이 떡 열두 개 무교병은 바로 지성소에 있는 그 법귀 안에 있는 아론의 쌍란지팡이와 그리고 두 돌판과 만나항아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지요 성소의 것과 지성소의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분양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은자에서 예수 그리스의 피를 뿌렸을 때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보혈만이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이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가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할 목에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주님께서 저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11조로 먹고 사는 나의 종이다 사업을 그만두어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주님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컨텐츠고 내가 너의 프로그램이고 내가 너의 전부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전부를 책임지셨고 이루셨으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자랄 때 지은 채들을 부모가 기억하고 다 낱낱이 얘기합니까 그냥 그냥 덮어주는 것이죠 자기 자녀가 그 부모의 돈을 노리고 이렇게 부모를 죽였는데 그 부모가 죽을 때 그 자녀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지 마라 그게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의 허물 그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맞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것을 절대로 자기 입박해 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것을 자신의 대화에 화제를 올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말을 옮기고 달면서 뒤에서 헐뜯는 사람 수근거리는 사람 남의 흉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살인자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불화살을 쏘아대고 불 지르고 죽음을 퍼뜨리면서 나는 그저 재미로 하는 것입니다 방화범 방화범 만약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나 자기 이웃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 악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덮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와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확신이 들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독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 최악 최 마지막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매사의 좋은 방향으로 건설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 누가 그렇지 않을 거야 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러나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다 분명 다른 뜻이 있을 것이야 사랑은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덜 정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고통스럽지만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의와 공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야 설령 그것을 할 수 없는 나쁜 짓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야 그 행동이 분명히 계획된 것이어도 사랑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천성적으로 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그랬든지 그 사람의 혼을 쏙 빼어놓을 만큼 큰 유혹에 넘어가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말씀과 동일합니까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큰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누가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아픔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지은 것 같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사랑하기 때문에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율이 여기는 자에게는 극율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오 극율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극율이 여길 때 우리가 자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한 예비한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돈을 아무리 벌고 세상 쾌락이 아무리 좋아도 악인 사이에 있는 것이 화로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진실한 사랑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사랑 이 극율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 한 교회에서 봤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교인들에게 돈을 다 빌려 얻고 떼먹고 도망갔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분란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앞선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세상 뉴스에 목사님들이 오르락날락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길은 좁고 협작한 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시기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불평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강약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린 양들이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믿으십시오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형제를 헐뜯는 것에 악을 보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맛보아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친절하고 거룩하지 못한 성품들을 주의 진리로 삼켜버리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다스리게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극율한 마음을 우리 안에 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지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 예수 아이쉬 아이쉬 예수 그리스 예수 그리스 감사합니다.